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됐을 거예요? 어. 안 와. 자 천천히 타, 천천히. 자 주수야. 천천히 타, 넘어져, 천천히.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어, 그래. 아, 그래. 아직 안 먹나? 아, 아. 날씨가 좋으니까, 어우, 기분이 좋네. 자, 어린이 여러분도 이제 집중해 주세요. 자, 집중.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간단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네. 제주도에 3가지가 많아서 선다도라고 불리는데, 뭐가 많아서 선다도라고 불리는지 알고 있나요? 옥떡. 옥떡 나왔어요. 자, 좋아 좋아. 돌하루방. 귤 나왔습니다. 지하 귤. 만장골. 만장골. 호수. 자, 정답은 돌, 바람, 여자입니다. 에이. 그게 다예요? 이게 정보예요? 뭐 많이 모르는구만. 담당 PD가 제주도 출신이니까, 방언을 어린이들에게 간춰드릴 거예요, 사투리를.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안녕하세요를 제주도말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는 제주도말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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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른한테 존칭 있잖아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가 존칭어입니다. 아, 그게 존칭어예요? 어른한테? 자, 다 같이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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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는 제주도말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그런 식이야. 아, 고맙습니다. 이게 존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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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이 고맙다는 말을 제주도사 수리로 막 고맙습니다. 막 고맙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뭐라고? 막 고맙습니다. 막 고맙습니다. 막 안녕하십니까? 막 안녕하십니까? 막 안녕하십니까? 막 안녕하십니까? 저거 한국말로 똑같이 하는 줄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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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닷가. 바다다, 얘들아. 바다다. 신민국? 야, 저 앞에 봐봐. 야, 저거 다 맞았다. 야, 멋있다. 파도가 이상이네. 아, 진짜. 바다다에 사고 있겠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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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